화승구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만원 임대주택 지원 사업 입주자 추첨식에 최종 505명의 추첨식에 참석해 성공적으로 개최됐습니다. 2024년 임대주택 공급 주택수는 청년 50호와 신혼부부 50호로 총 100호가 배정될 계획이었으나 청년대상 공급 주택수는 중간 퇴실자 발생으로 1호 추가됐으며 신혼부부 서류 심사 통과자 중 행사 참여자 43명에 그쳐 남는 7호의 물량은 추가로 모집할 예정입니다. 이번 당첨자는 6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 후 14일 이내 화승군으로 전입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. 계약서 작성과 입주와 관련한 자세한 설명은 당첨자 측에 개별 안내할 예정이고 최종 당첨자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승군천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.